바로 2게임! 네! 자, 준비됐죠? 10번, 10번, 10번! 90점은 다..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정말 간만에 본, 진짜 근 10년 안에 본 진이 빠진 화이팅이었어요. 그게 포인트예요! 그게 포인트구만. 그럼 나 첫 번째로 해? 네? 나 첫 번째로 한다? 어, 저렇게, 저렇게! 아, 역시! 아, 저거야, 저거!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렇게 되거든. 달달달달... 달달달... 오케이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오!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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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천천히 해.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 하면? 응. 그러게, 그러게. 이렇게 하지. 이렇게 해서. 그러게, 그러게. 이렇게 하지. 너무 가까워. 너무 가까워. 자, 전략 잘 정해요.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어. 독이 될 수도 있어. 준비! 둘이 뭐 하는 거야, 지금? 빨리 빨리 빨리! 렛츠고! 자, 시간 계속 가고 있어. 계속 가고 있어. 앞으로, 앞으로. 이렇게? 역시 리순이가 잘하네. 리순이가... 안 돼! 좋아. 지순이가... 오케이. 오케이. 죄송합니다. 자, 로순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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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의 로순이. 블랙리스트 로순이. 선생님의 블랙리스트 로순이. 모델이. 선생님의 블랙리스트 로순이가... 오케이! 하나 성공! 하나 성공! 오케이! 하나 성공! 하나 성공! 하나 성공! 하나 성공! 킹 assist기!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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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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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았어 자 여러분 지금 저는 사실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콧구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 웃기지 마요 여러분 콧구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 웃기지 마요 웃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선생님은 여러분 웃기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자 10초 9 8 7 6 5 4 3 5 4 3 2 1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어렵다 지금 두 개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다섯 개가 사실 많았어요 이게 원래 대학생 애들이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하겠어요 지금까지는 뭐 연습 게임이었고 세 개 세 개? 90초 안에 세 개? 자 순서는 안 바꿔도 돼요? 이대로 해도 돼요? 아니면 순서 변경 있습니까? 저 여기 좋아요 아 좋아요? 자 갑니다 준비 90초 시작 시작 오케이 오케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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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상해 어? 근데 왜 엄마 말은 맞는데 아빠 말은 안 나오지? 오케이 좋아 좋아 로순이 좋아요 로순이 좋아 현재 40초 40초 지나고 있는 이 시점 자 로순이 좋아 로순이 스티븐 시걸이랑 배우 알아요? 뒤에서 보니까 약간 스티븐 시걸 같은데 머리가? 시걸 스티븐 시걸 스티븐 시걸 스티븐 시걸 자 재수님 이상한 소리 내지 마요 무서우니까 재수님 이상한 소리 내지 마요 무서우니까 자 이상한 소리 내지 마 자 오케이 10 9 8 10 9 8 8 7 7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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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